통일신라시대 후기 제48대 경문왕 때 12세 소년으로 홀로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에 들어간 최지원은 중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 천재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 사회에서 공부한 그는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면서 당나라 왕실은 물론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라인 최지원 장원급제요. 당나라에서 벼슬길에 오른 그는 계속 황문에 힘쓰면서 책을 저술하였는데 글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879년 중국 산둥지방에서 황소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최지원은 종사관으로 반란군 터벌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황소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작성한 토황소 경문은 뛰어난 문장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885년 최지원은 당나라에서의 모든 영광을 뿌리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에서는 그를 한림학사로 임명하여 환대하였는데 그때 신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의 벼슬을 마다하고 지방장관으로 내려가 정읍, 함양, 서산 등지에서 태수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힘썼습니다. 정치가 문란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구제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관직을 버리고 여러 절을 유랑하며 그를 쓰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이때 개원필경 등 여러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강수, 설총과 함께 신라 3대 문장가로 꼽힙니다. 강수, 설총과 함께 신라 3대 문장가로 꼽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